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 말해도 아주 겨울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1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히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 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마치 개인 교수하듯이 상사에게 적어놔서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다가 역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공부하시면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하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로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드신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우선 화면 정지시켜놓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주세요 시작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첫 부분 같이 들어봅시다 오늘 이 아나운서가 말을 엄청 빠르게 했다가 나중엔 또 천천히 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드릴게요 I want to go to Jumana because she is in Beirut and that's where the bombing has been so relentless Jumana, we show those images that Nick and I are looking out of the skies behind you that you are actually standing there seeing and hearing What do you even know about the target of these strikes and how relentless do they fear?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 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 라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 가는 거 있죠 그 짐작 가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발음을 들으시고 똑같이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일해 주십시오 자 We show those images that Nick and I are looking out of the skies behind you that you are actually standing there Seeing and hearing What do you even know About the target of these strikes And how relentless Do they feel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영어로 말하기 시작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6.3단계 짧은 문구영상 1단계 짧은 문구영상 2단계 짧은 문구영상 3단계 norm구영상 3단계 장문 독해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되고 말로서 번역하셔도 되는데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시면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공부하는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던지 한글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독해의 속도도 좋아지고 정확해집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화면 정지시켜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번역 끝난 다음 다시 플레이 눌러서 대조해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4단계 장문 영작합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I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앞에 1,2,3,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자大家 자 이제 6단계 여기 있는 단어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함께 해주세요. 시작 자 다 남겨 하셨으면은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으쩔는 가장 큰 큰 살았기 중에서 그 이후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Now, our colleague Jeremy Diamond is told by an Israeli official that the target of that strike was Hashem Safiyuddin, one of the top commanders of Hezbollah. He was seen as a successor for Hassan Nasrallah, the leader of Hezbollah, who was killed in an Israeli strike last Friday. Now, it's unclear right now if Safiyuddin was killed. We have not heard from Hezbollah. We know that the Israelis will need time to make that assessment. But, you know, it's really notable, Erin. It's been tomorrow marks a week since Nasrallah was killed. No successor has been named, and his funeral has not yet been held. The leadership, the command structure of Hezbollah has been decimated in a matter of days. And there's been many questions about their capabilities right now. But, you know, as you were showing there earlier, they are still carrying out attacks. Hezbollah today claiming that they carried out 32 attacks. They say on Israeli forces, those trying to make advances, according to Hezbollah, they say that they were trying to make advances into southern Lebanon, as well as carrying out attacks across the border as well. Well, you know, Erin, a couple of hours ago you had these massive strikes on the southern suburbs of Beirut that our team here witnessed, the state news agency saying that there were about 10 consecutive strikes, describing them as some of the biggest since the start of the war. Now, our colleague Jeremy Diamond is told by an Israeli official that the target of that strike was Hashim Safi Din, one of the top commanders of Hezbollah. He was seen as a successor for Hazan Nazarela, the leader of Hezbollah, who was killed in an Israeli strike last Friday. Now, it's unclear right now if Shofi Din was killed. We have not heard from Hezbollah. We know that the Israelis will need time to make that assessment. But, you know, it's really notable. It's been tomorrow marks a week since Nazarela was killed. No successor has been named, and his funeral has not yet been held. The leadership, the command structure of Hezbollah has been decimated in a matter of days, and there's been many questions about their capabilities right now. But, you know, as you were showing there earlier, they are still carrying out attacks. Hezbollah today claiming that they carried out 32 attacks. They say, on Israeli forces, those trying to make advances. According to Hezbollah, they say, that they were trying to make advances into southern Lebanon, as well as carrying out attacks across the border, as well. 자, 화면 정지시켜놓고 알아들은 거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이 문장은 무척 어려운 문장이네요. 번역 시작! 조금 설명드리면은, 처음부터 witness까지가 주절이구요. 더 스테이트 이하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하는데, 왜냐하면은 본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테이트 뉴스 에이전시가 앞에 나왔던 주어 유하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생략 안됐고, 그래서 세인 더 스테이트부터 스트라이스까지가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라이빙 이하도 또 분사구문, 이때 디스크라이빙을 주어는 스테이트 뉴스 에이전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분사구문은 부대 상황도 있고,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로 해석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설명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분사구문은 아직 공부 안되신 분입니다. 꼭 저희 책에서 분사구문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번역, 제주의 첫째는 오신받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 번역,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이제 동일수도 중앙잠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띄는 것입니다. 요. 그리고, 이 부분을 주어는 것입니다. 이때 it be 는 아나운서가 말실수 한겁니다 빼버리시고 그래서 투모로우 앞에는 데트가 생랄되어 있고 it 는 가주어 데트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역시 이런 설명 잘 못알아 들으시는 분은 저희 책에서 가주어 진주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은 잠시 후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거 번역해 주시고 자 이 문장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짧은 해석해 주시고 이것도 앞에 본문하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 안된 분사구문의 주어 이것도 앞에 본문하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략 안된 분사구문의 주어 반대로 짧은 영작 해 주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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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전체 번역 해 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암기해 주시구요 단어 암기 하셨으면 요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구요 화면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같이 특별하신 분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례가 너무나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 노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구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꼭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인가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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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